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내 인생의 개새끼들도 시작점은 다 그런 눈빛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 별 볼일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자 달려들었다가 자신의 볼품없음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반복적인 관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 나 뭐해요 나 여기 왜 있어요 눈앞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싫어 눈앞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더 싫고 쓸데없는 말인데 들어줘야 되고 나도 쓸데없는 말 해내야 돼 무슨 말 해야 되나 생각해내야 되는 것 자체로 죽으면 나도 그런데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뜰까 왜 다 재미없을까 왜 다 재미없을까 가보자 가보자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리워둔지 못하지 사면도 단정하게 가보자 그렇게 가보아도 어렵게 어렵지 가보자 왜 말 안 봐 왜 기어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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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꼴이 나는 걸 상상하려는 걸 나 진짜 무섭는데요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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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사람이 너무 싫어 눈앞에 왔다갔다 움직이는 것도 싫어 내가 갑자기 웃겨서 너한테 어떤 눈빛을 보일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나도 몰라 겁나 근데 이것만은 꼭 기억해줘라 나중에 내가 완전 개 개 개 새끼가 돼도 나 너 진짜 좋아했다 내일은 그냥 내 어린이냐 뼈 뼈 늙자 천우를 니가 tähän 님은 당신 уд